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일 KBS, 이상하게 방송 볼 수 없다 하길래 어떡하면 볼 수 있나 궁금했는데 지금부터 알려준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공성 안테나, 직접 쓰신 안테나를 준비하고서 텔레비전 두 편 단자 연결하면 무료 시청 가능하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안테나로, 아날로그, 텔레비전만 시청하는 저소득층 일반 가구는 전부지원받으세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KBS, 홈페이지나, DMV 스마트폰에서도 가능 세어버리만 기도하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치방법 알고싶다면 080-2012-012번에 문의하세요 전화 라인아 8 horas 감사합니다.